자, 반갑습니다. 서수입니다. 자, 오늘의 메뉴는 한우 수육국밥입니다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람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어야되요. 젤리 걸ogg's 저거 어휴 젤리 젤리가 엄청 잘 어울려요 젤리 매콤달콤해요 삼겹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음~~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네 네